지나간 날 우리는 니는 얼른 사랑했는가 너는 나를 위해 또 나는 위했었지 가야 갈 길이라면 보내드리려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야만 한다는걸 무슨 사연인가요 헤어치선 그 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랑한다는 그 말은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사랑한다는 그 말은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가야 갈 길이라면 보내드리려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야만 한다는걸 무슨 사연인가요 사랑한다는 그 말은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사랑한다는 그 말은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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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